제품명은 30mm 1.4 dc dn 렌즈이고 소니 마운트 부분과 마이크로 포서드 마운트 두가지 종류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렌즈는 50mm 초점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f 값이 기존의 렌즈들은 1.8까지 밖에 구현이 되지 않았지만 이 렌즈는 f 값 1.4를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인물 촬영이라든지 정물 사진을 찍으실 때 최대 개방시에도 굉장히 매혹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렌즈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리개를 최대한 졸였을 때도 풍경 사진이나 스냅샷 촬영할 때도 만족스러운 사진을 구현할 수 있는 렌즈입니다 또한 렌즈 구경이 52mm 구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빛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여 좋은 품질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f 값이 렌즈 사이즈가 52mm인데 불구하고 렌즈의 사이즈는 핸드폰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또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시그마에서는 기존의 사진 촬영에 적합한 초음파 모터를 사용했지만 이 제품은 스테핑 모터인 STM을 채용함으로써 영상 촬영 시에도 이제는 조용한 종숙을 제공을 하면서 만족스러운 비디오 촬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